조국의 위세는 위풍당담 거의 단독플레이 혼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리치고 저리치고 마치 축구공처럼 드립을 하면서 차기 대권까지 넘버는 최고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조국이 드디어 딸문제, 풍동학원 문제, 사모폰드 등 12가지의 비리에 연루되면서 오늘 검찰총장 윤석열이 꺼내든 시퍼란 칼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대당초 야당에서 약 12건의 비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윤석열이 이끼는 검찰에서는 중앙수사 형사 1부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바로 특수 2부로 넘겨라 해서 특수 2부에서 이번 달 입시 비리의 핵심 현재 뇌물공려죄에 해당된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내 오늘 윤석열 검찰 특수 2부는 부산의료원 노환중 교수방에서 각종 서류, 파일 등을 압수하고 있고 나아가서 조국의 딸, 조미미 부산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의 합격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태의 공백기간에 서울대 환경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1년간 재학 중에 또 정체불명의 장학금 현재 서울대 교수는 아무도 그 누구도 조국 딸에게 장학금 수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수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수여했다고 알려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악회에서도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엉망진창 장학금 수여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은 부산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번 조국 청문회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웅동학원에 관련된 재반 비리는 국민 관심이 지대하게 큰 공적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에 저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사람은 여러가지 면에서 앞으로 향후 전국에 엄청난 대결과 부딪힘이 있다고 제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서 조국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그리고 2천명의 검사들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수처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현직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들을 기소할 수 있고 감방에 보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 그럼 거기에 누가 가느냐 현직 검사도 가지만 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지지세력 두 개가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민변 민변의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민변 변호사들이 기소권을 받고 현직 검찰총장부터 검사장 일반검사 대법원장 판사 전원을 조사할 수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도 전부 조사 대상이 돼서 탈탈 털리고 사생활 현직 근무 상태 등에 의해서 감옥도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수처를 손아귀에 지는 것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이다 이렇게 해서 조국은 수사관 조정에서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국무총리로 영전 1년에서 2년 정도 캐리어를 쌓고 마침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차기 대선 후보로 간다는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으로 이번 청문회에 준비했는데 끝까지 하는 복병을 만나서 차질이 생기니까 문통부터 시작해서 전 여건이 달라붙어서 절대로 조국을 낙마시키면 안 된다 혹시 검찰이 태클을 걸까 봐 대비해서 문통은 무리하게 5기 기술을 뛰어넘어서 검찰 조직을 흔들면서 윤석열을 무리하게 검찰총장에 앉혔다 왜? 윤석열은 지난 2년간 문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박근혜 이명박을 정부 감방에 보내고 징역 33년 나머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100여 명의 공무원들 부하들 관련자 전원을 구치소에 보내서 완전 적폐청산을 완성한 최고의 동업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면서 그나큰 보답을 해주었다 따라서 윤석열은 우리 편이다 라고 믿었지만 드디어 2019년 8월 27일 그렇게 믿었던 윤석열의 검찰이 감히 자기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조국을 조국과 관련되어 있는 딸 문제 장학금 문제 펀드 문제 등을 샅샅이 뒤지는 그것도 형사부가 아니고 특수부 특수위부를 동원하여 탈탈 털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제 아마 두 가지 여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아 이거 윤석열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조국이 하고 여당 민주당하고 다 짜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조국이가 탈탈 털려서 혹시나 개돼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현재 지금 지지율도 폭락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쇼 좀 하자 미리 검찰이 나서서 증거될 만한 파일 자료 전부 청소를 하고 털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선에서 검찰과 조국이 타협을 하고 대신 검찰에게는 반대 국부의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정서법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른 건 다 용서를 해도 내 아들은 군대를 갔는데 고위공격자가 군대를 안 간다 자녀들이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하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데 권력을 가진 기득권 특정인들이 성적이 안 좋고 낙제를 해도 장학금을 받고 시험도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간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라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윤석열이가 해결을 하고 아마 국민정서법은 제 예상입니다 조국이 엄청나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 한번 시켜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엄청난 질문에 대한 방해 공작 조국에 대한 동정 여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면 비록 이틀간이지만 하루는 법적인 문제 또 하루는 딸 문제를 사사건건 뒤질 텐데 조국과 민주당은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즉 윤석열이 도와주면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검찰이 조국과 짜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윤석열은 2013년도 박근혜 취임 1년차 감히 박근혜 박자도 꺼내지 못하고 측근들조차도 박근혜 레이저에 쏘이면 한 달간 들어놓는다는 무서운 집권 1년차에 윤석열이 국회에서 선거 부정을 폭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라고 정격 선언한 사람이다 이번에 조국에 대한 국민 장관 반대 여론 거의 60% 문 대통령 부정평가 사상 최초 50% 돌파 드디어 검찰 조직의 평검사들까지도 조국만은 도저히 장관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조국의 지위를 받느니 차라리 검찰을 떠나겠다 라는 대다수의 검찰 여론에 따라 윤석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등 떠밀리듯이 수사를 안위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미룰 경우에 전 국민이 이제 검찰마저도 못 믿겠다 할 경우에는 검찰의 중대한 존리 기반이 무너진다 해서 이번에 수사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번 수사는 단순하게 흉내내기 수사가 아닐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검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문재인 민주당 조국의 비리를 완전히 국회 청문회가 왜 무산됐어요 증인 채택은 패륜적 행위라고 증인 채택 하지 말라고 해서 무산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하면 증인 불러서 청문회는 어떻게 하냐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몰랐다는 소리만 하셨죠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는 데 도대체 도대체 누구봐 사실인 거예요 상세하게 봤다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질문이 와서 저는 전혀 잘 모르겠다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전혀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원래 인턴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인턴을 부탁했던 분하고 실제 그 인턴을 수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다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아몰락 나왔죠 나는 모르겠고 쟤네가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몰라 쟤네한테 물어봐 이게 뭐예요 기자간담회에서는 계속 의혹을 부인하셨긴 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다 구기형 몰랐다 말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얘기해봐라 모른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뇨 이게 기자간담회예요 기자 다과외예요 구기형 그전에는 청문회 하자고 그렇게 들이밀어놓고 이번에는 의혹 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청문회 하자고 들이밀자 생각이 안 드시나봐요 이거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영상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동양대 총장이 나는 그런 성장 준 적 없다예요 감참나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조국 와이프가 또 정상 발급 대학 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국이 나와서 다시 한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참 너무합니다 모양 빠지기 이게 뭐예요 우리 구기형님 알아듣기 편하시게 제가 비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장강도가 총칼 들고 가족 인질도 잡고 집주인한테 어 집주인 너는 나한테 니 전 재산을 양도해줄 생각이 있어 그렇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협박이에요 아님 의사 확인이에요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고 서울대 교수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정정을 위해서 한 얘기였다? 당장 총칼 들고 와서 없는 사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협박인 거예요 아저씨 가장 재밌을 수 있는 시나리오 한번 짜보죠 동양대 총장이 조국한테 사주를 받고 지금 밑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작업해서 가짜뉴스 퍼뜨려 놓고 그거 문 언론들 유튜버들 가짜뉴스라고 한 번에 싹 다 족쳐버리려고 아 참나 내가 생각한 거긴 한데 뭐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짤 것 같진 않고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죠 동양대 총장이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은 민주당 당원이시고 한 분은 뭐 어디 주요 인사를 하시는 거야 민주당 당원분은 조민 어머님이랑 똑같은 얘기 하셔가지고 뭐 이래저래 잘 해결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뜨니까 또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청탁을 한 게 사실이면 나는 국회의원 관두겠다 뭐 조만간 밝혀지겠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얼굴 자유민주주의 상징 깨어있는 시민 유시민 씨 드디어 등판하셨어요 그냥 동양대 총장하고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고 자기는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하시는 차원에서 전화하셨대요 취재 아휴 믿지도 못할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하신 거 있는데 그렇게 취재차 전화한 거였으면 녹취본이 있을 건데 그거 까면 되지 않겠냐 굉장히 현명한 분이죠 근데 뭐 이분들이 취재를 녹취해가면서 안 했다고 할 게 뻔하고 했다고 해도 중간 앞뒤 다 잘라가면서 했겠지 지난번부터 가짜뉴스 잡겠다고 하신 거 누구예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님 아니세요 근데 뭐 하시는 말씀마다 가짜뉴스고 얘기했다 하면 오해고 이제 누가 누굴 잡아야 되는 걸까요 거울 한번 보고 오시죠 그리고 어떤 영상 하나 보니까 조국 와이프 이번에 문서 조작한 거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이대로면은 이틀 어떻게든 모른다 모른다 하고 버텨놓고 아씨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 불법 아니야 이번에도 나는 불법은 없었습니다 난 몰라 그러고 나올 거 같은데 와 진짜 너무한 거 같아 이거 이틀 전에라도 밝혀냈으니까 다행인 거 같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 대변인 재밌는 얘기 하셨죠 기자들이 자꾸 본인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자꾸 본인 귀찮게 한다고 니들이 이러니까 기르기 소리 듣는 거 아니냐는 얘기 하셨다는 것도 있고 나경원 황교안 경찰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 있는데 출석 아직도 안 했지 않냐 니들 그것부터 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찬장을 열었는데 유통기한이 겁나 짧게 나와서 이제 내일 안 먹으면 버려야 되는 애랑 뭐 한 2, 3년 냅둬도 되는 통조림이 있어 그럼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야 이거는 한 7살짜리 숫자 읽을 수 있는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알아 이거 먹으면 아야해요 그 기준만 있어도 걔네 다 답변할 줄 알아요 근데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네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제 갔다 오이들한테만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